주의 짐을 권하는 자 흔한 복이 있네 주님의 시간 주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더운 얘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님 높여 드립니다 주의 짐을 권하는 자 항상 지참 소나니 시원한 하루가 이뻐 네 멀힌 땅 너의 주의 짐을 주의 짐을 권하는 자 항상 지참 소나니 시원해 시원한 하루가 이뻐 힘없는 자 너의 주의 짐을 권하는 시원한 하루가 이뻐 주의 짐을 권하는 자 주의 짐을 권하는 자 주의 짐을 권하는 자 하소서 주의 짐을 권하는 자 주의 짐을 권하는 자 항상 지참 소나니 시원해 절대로 나 잊고 이 밤 밑에 거기에 10월에 볼 때 10월에 볼 때까지 힘을 더 힘을 더 가리 들이소서 들이소서 난 그대 주 하나님 그 아홉이 잊고 가소서 들이소서 난 그대 주 하나님 그 아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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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 오직 너는 거룩하신 주님 이 속상 맨날의 주 하나님 그의 원인 이다치고 가조사 그의 속상 맨날의 주 하나님 그의 원인 이다치고 가조사 그의 원인 이다치고 가조사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십자가 아래 능력이 있어요 이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모든 저주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그리고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오니 이 땅 회복하시고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께 구할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묶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성포하여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주여! 우리 기도하며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기도하여 우리 기도하며 기도하며 신요 evdire 신요 evdire 아멘 들으소서 들으소서 반끄대 주 가라니 그 영혼이 이 땅 지고 가라져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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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축복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이름 아름다운 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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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